우라, 어딨어? 우린 포기! 못찾겠어. 안 나오면 그냥 간다. 어? 간다고? 잘 잤다. 우라!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어! 저게 뭐야? 잠깐만! 같이 가! 정말 괴물이었어. 괴물?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날 잡아먹으려고 했다니까.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구. 마콩이잖아. 간 떨어질 줄 알았어. 왜 오늘은 나야? 대장! 아, 대장! 마침 잘 알았어. 악당괴물이 나타났어. 이번엔 진짜, 진짜야. 잡아먹길 뻔 했다구. 가버리네. 진짠데. 우린 무서워서 집에 갈래. 나도 엄마한테 갈래. 엄마가 위험한데서 놀지 말라고 했어. 모두 겁쟁이잖아. 좋아! 우리끼리라도 악당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가 끝났네. 아직 해가 완전히 잠들려면 멀었어. 아, 어? 어? 쟤네들 뭐하는 거야? 저 개구쟁이들은 피하는 게... 얘들아! 어? 너희들 뭐하니? 어? 악당이 흔적을 찾고 있어. 무시무시한 악당괴물이 나타났거든! 악당? 괴물? 진짜, 진짜로! 걱정 마라, 꼬맹이들아. 이 스미론님이 있는 한, 그 어떤 악당도! 원이네. 응? 곤! 나 먼저 간다, 응? 우와, 대장! 역시, 악당괴물을 해치러 온 거지. 당연하지, 우리 대장이잖아. 대장! 대장은 무슨! 가자! 그래, 우리가 잡아버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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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잠이 들여버렸어. 쳐다봐서 미안해. 그럼 난 이만... 무슨 일... 쳐다봐서 미안해. 어쩌라는 거야? 알았어. 갈게. 안 되겠다. 다들 날 싫어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더 날 싫어할 테니까. 우와, 내가 1등이다. 나 잡아봐라. 돌아와. 엄마가 나가지 말랬잖아. 설레. 깨. 안전괴물이다. 깨. 조심 조심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건데? 얘들아, 곤이 뭐 좀 물어볼 게 있단다 아휴, 아휴 아휴 아하, 악당 괴물! 역시 대장이 해치우려고 역시 대장이야 나타나게 말해라, 악당 괴물 아휴, 이런 꼬맹이들이랑 무슨 곤, 네가 찾는 게 그 악당 괴물인가 하는 거라면 흩어져서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곤, 곤! 곤! 좋았어! 자,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자! 우리가 먼저 찾을 게다! 애 녀석들 저쪽은 내가 찾아볼게 그럼 수고! 거기서! 아휴, 나 한숨 좀 차 볼까? 아휴, 피곤해 아휴, 시원해 어휴, 저건 뭐지? 나무인가? 풀인가? 자, 출발! 어휴, 뭐야 이동이야 이거! 알았어! 모두 날 싫어해 아무에게도 안 보이지 숨어 있는 게 나아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까나? 그 괴물이다! 괴물이 닫아렸다! 이런 괴물 굴속에도 괴물이 있다 저런 큰 괴물이 감쪽같이 숨어 있었다니 괴물 잡아라 그렇지 그렇지 복 잡아 으아아아악 알았어 여기서도 떠날게 갑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이후 난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날마다 찾아왔어. 괴롭혔어. 저 꼴 좀 봐.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흉한 몰골 내 눈에 띄지 않게 떠나라고. 하지만 난 여기 떠나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럼 이제 떠날 때가 왔나 볼래? 아니면 좀 더 버텨보든지. 스나프에게 쫓겨나와 짐을 잃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 어서 나가. 여긴 우리 땅이란 말이야. 혼나고 싶어. 마지막 경고는 어서 여길 떠나.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마저 이렇게 그동안 미안했어. 아니요. 참나. 성격 참 급한 친구네. 간막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 악당 따위 확 물리쳐버리면 되잖아. 악당 괴물이 악당을? 그런가? 어때? 괜찮지 않아? 누구 모두가 여기서 지내는 거 반대하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 당장 나와, 스나프! 누가 감히 스나프님에게 나와라 말아야. 머디? 갑자기 머디야. 머디! 겁쟁이 빼고 그냥 머드라고! 머디든 머디든 여긴 웬일이지. 지나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려고 왔나? 아니, 내 집을 돌려줘. 여긴 내 땅이야. 뭐? 뭐라고? 네가 왜 이녀석이랑...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킹! 그러니까 그게... 참 난감하네. 하필이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잠깐만!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젠 하나도 무섭잖아! 모두 네 덕이야군. 두고 보자! 나 부 isst… 다 아직 나 더 아빠가 된다